그리고 노래가 통과하면 맨 뒤로 가주시면 되고요.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음악도 준비되실까요? 네 그럼 뮤직 스타트! 탈출곡이 다! 탈출곡이 다! 탈출곡이 다! 탈출곡이라고? 탈출곡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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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굉장히 잘 추네요. 이거 본인이 안 본다고 해요. 예, 통과. 귀엽게, 귀엽게. 통과.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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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통과. 레벨업. 통과. 귀엽게. 귀엽게. 역시 준승자 다음 애교실력. 예, 통과. 이거를 살렸어. 이건 통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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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왔는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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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봤잖아. 탈락. 네, 엄격하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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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탈락. 배고파. 엔인은 춤을 몹시도 잘 춥니다. 정말 메인 댄서구요. 저희 모든 노래에 춤을 출 수 있습니다. sten 형руг. 자,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선공, 홍공을 정해야 되는데요.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네.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지금요? 네. 주세요! 음악! 큐! 뿌잇뿌잇뿌잇! 오, 잘못 그렸다고. 애교왕에게, 귀요미 선물! 왕왕을 쓴 자 무게를 보여줘. 잘 받습니다. 큐! 우리 선공 나와주세요. 군왕감이 엄청나죠? 아, 역시 왕관을 차지한 자랑 다른 건가? 새롭다. 자, 뮤직 스타트! 아, 나도. 예! 처음에. 예! 아, 지금 못게인 것 같아요. 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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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쓰고! 세럼티비 차트로, 리퍼드로 승자가 됐어요. 과제 가마? 과제 가마? 과제 가마? 과제 가마? 과제 가마? 자, 뒤로, 뒤로, 뒤로. 자, 세레머니 보여주세요. 세레머니요? 세레머니요? 네. 아기상아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기상아 말고요. 아무나 음악 주세요. 지금 내 기분이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왕의 세레머니다. 아, 진짜 웃기네. 내가 바로 지우다. 세레머니의 음악 중에 혹시 되실까요? 하나, 둘. 이 과제는 가방을 멜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의 가방, 이 가... 아, 뭐라는 거야? 이 과제 가방에 과자를 넣으면은? 좋아요. 그러면 우승자 넘게 포토타임 세 번 같이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셀칵. 하나, 둘, 셋. 셀칵. 약간 가로수길 스타일로 사진 찍고 있는데. 네, 스팟 방에 한 번만 해주세요. 가방 광고처럼. 좋아. 하나, 둘, 셋. 약간 가로수길 스타일로. 셀칵이 그냥 과자가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스포츠. 스포츠. 아, 스포츠입니다. 멋있다. 되게 괜찮다. 과자, 가방 줄여서 가방이네요. 과자, 가방. 과자, 가방. 과자, 가방. 조금만 보세요. 스포츠. 여러분들은 우리가 readiness을 ف근 د